이게 뭔가요? 이게 뭔가요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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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자, 미션! 쿠키모자 댄스! 쥐, 마리, 야옹마다 쥐를 지시된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. 아, 그렇구나. 네! 미션 시작! 네! 1, 2, 3! 쥐가 한 마리가,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,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, 아홉 마리, 열 마리 모두 열 마리, 아니 한을 서른 마리 만한 마리, 십 마리 한이 예수 마리, 한이 일은 마리 한이 여덟 마리, 아홉 마리, 백 마리 그지, 야옹! 야옹! 또 이 양이 나왔지! 그지, 야옹! 야옹! 또 이 양이 화났지! 근데 도망갔지 내가 도망갔지 네가 여기까지 도망간 난 나도 몰라 얼씨 지구멍이지 얼씨 지구멍이지 너도 지구멍에 뚫어져서 숨어버렸지 미션 7불지만 성공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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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요 이게 아 아 아 아